자, 두 번째 시간 성립 시기. 모든 세금은 뭘로 나눈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성립해서 얼마라고 확정시키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확정되면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성립하면 세금 낼 의무가 있죠? 태연하고 얼마라고 확정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 채권의 소멸 과정을 거친다.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립, 확정, 소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세금은 뭐다? 무슨 요건? 네 가지.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럼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쩌고 저취고 등기 등록할 때. 단, 사업수분 주민세는 육하나가 아니에요. 독자적인 과세 기준일. 7하나. 7월 1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7월 1일 기준이다. 그래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육하나 틀렸죠. 재산세를 지워야죠. 독자적인 과세 기준일. 7월 1일이에요. 그럼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죠?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맞잖아요. 육하나.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정리하자. 4주, 사업수분 주민세는 독자적인 과세 기준일.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해설 자세하게 나왔어요. 35번. 역시 뭐를 물어봐? 성립시기. 소득세는 기본이 뭐다?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그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지급할 때마다 성립하면 세금 계산하다. 업무가 다 끝나요. 지급하는 때 땡. 자,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예요. 그럼 이 녀석은 뭐다? 본세랑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상상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입니다. 그럼 부가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즉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된다. 그래서 농특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틀렸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 다음 재산세 또 나왔네요. 과세기간이 지방교육세 부가세예요.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러면 다 맞춰. 그래서 지방세는 못 알아듣게끔 본세를 뭐라 그런다. 그 과세 표준에는 세목 줄여서 본세. 본세를 길게 얘기했어요.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사유. 조색포탈 누락. 그러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죠? 그럼 성립시기는 발생하는 때.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기역리은이 틀렸네요. 소독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개혁세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자 그 다음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거다. 성립식. 또 나왔다. 나왔던 게 계속 나오네요. 사주. 진라나. 지대로 나왔네.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독세잖아. 이거. 지방소독세. 지방소독세는 소독세에 몇 프로 붙는 거야? 10% 이렇게. 양도소독세든 종합소독세든 지방소독세 10% 붙어요. 그럼 이 지방소독세 소독세에 10% 붙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10%가 붙습니다. 본세가 성립되면 같이 성립한다고요. 10%가. 그래서 양도소독에 대한 지방소독세는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럼 양도소독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을 얘기하죠. 3월 30일을 틀렸네요. 12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을 길게 어떻게 얘기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대도 맞고 숫자가 12월 말일 이렇게도 맞는 거예요. 결국 12월 말일이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면 10%가 성립합니다. 나왔다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개혁세 또 나왔잖아. 부과세잖아. 그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지방개혁세 재산세가 본세죠? 본세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개혁세는 매년 8월 1일이 아니라 뭐다? 6월 1일이죠. 재산세의 지방개혁세는 재산세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럼 지방개혁세도 똑같이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8월 1일 틀렸네. 그럼 6월 1일 한글로 어떻게 풀어? 매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가 성립하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성립한다. 그다음 4번은 소득세잖아요. 이거는 중간연합한다. 1년에 한 번 내는 것인데 중간은 반으로 잘라야죠. 중간이 언제야? 6월 말일이죠. 3월 12월 말일이 중간연합이니까 12월 말일이냐 6월 말일. 그다음 자동차는 매년 납기가 있는 달에 매달 1일.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답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다음 달 매달 1일. 10일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은 뭐다? 답이 1번이에요. 나머지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 봐야죠. 성립 시기가 끝났네요. 자, 28쪽. 28쪽 42번. 별 딱 붙이세요. 42번은 풀고 가야 돼요. 지문이 길어요. 자, 4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성립과 확정 시기를 같이 물어봐요. 같이 물어보니까 지문이 길어. 틀린 것. 자, 소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하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납세 문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답이 1번이네요. 소득이 발생할 때 틀리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엔드 신고.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원칙은 뭐다? 과세 관청이 과표와 세액을 절정할 때 확정된다. 절정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립과 확정 용어정이. 다만 정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신고납부로 선택하면 모든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다음 4번. 등록연어세는 등.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5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 뭐가 나와요? 과세 관청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5개 세목. 성립 확정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43번. 24회 기출이네요. 과세 표정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다. 딱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답이죠. 원칙이나 납세 문자가 법정 신고기안내 이를 신고했다. 그럼 결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정부 결정은 없어진다. 세목.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그 해설 잘 봐야 돼요.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 특례 신고로 갈 수 있죠. 양도세 신고 신고 신고. 결정 결정 결정. 예외 특례.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원칙이 신고. 매년 내는 세금은 원칙이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합니다. 자, 그 다음 44번. 자, 이렇게 해서 성립과 확정이 끝났네. 자, 그럼 44번. 지방세의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그래서 징수금이 뭐예요? 세금도 있고 가상금도 있고 체납처분비도 있죠? 그래서 징수금이 소멸.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해설을 먼저 보세요. 납부하면 없어져요. 충당되면 없어져요. 충당이 뭐예요? 충당이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처리해. 그럼 환급 못 받잖아요. 그럼 못 받은 거는 세금을 낸 거예요. 자, 그 다음 부가. 취소. 철회하면 큰일 나요. 취소. 그럼 부가가 취소되면 잘못 부가한 거죠? 그럼 취소는 처음부터 없던 거. 그럼 취소는 처음부터 없던 거. 소멸. 그 다음 제척기간에 만료. 만료되면 세금 소멸. 그 다음 증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돼도. 증수권의 소멸.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가권의 소멸.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부가. 철회. 결손. 처분. 이런 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연기 사유입니다. 철회했다가 돈이 있으면 고지서를 보내. 연기 사유야. 그 다음 납세자 사망. 납세자 사망. 그 다음 법인의 합병. 이에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승계 사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뭐다? 소멸 사유가 아니다. 부가 철회. 부가를 철회시켜.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다시 부가해요. 연기시켰다가 결손 처분. 세금 낼 능력이 없어. 연기시켰다가 능력이 있으면 다시 부가해. 납세자 사망. 이전받았죠? 상속을 이전받으면 세금 내야죠. 이거는 승계 사유야. 법인의 합병. 합병 법인이 세금을 내야죠. 승계 사유. 그 다음 네 가지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기역 충당 5 납부. 니은 소멸시효 완성 5 법인의 합병 X 승계 사유. 재척기간의 만료 5 사망 X.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과 니은과 리을. 세 개네. 그럼 초토탈은 다섯 개인데. 납부 충당을 두 개로 보면 뭐가 빠졌어요? 딱 저거. 뭐가 빠졌어? 부가 취소가 빠졌어요. 부가 취소가 빠졌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사유는 토탈 다섯 개예요.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재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46번. 자, 이번에는 재척기간. 재척기간이 뭐다? 부가권이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재척기간. 원칙은 몇 년? 5년. 무신고는 몇 년? 7년. 딱 세 가지가 기본이네요. 무신고.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이게 기초예요. 이렇게. 무신고, 무칠년. 7년. 사기부정, 열받아요. 10년. 나머지는 다 5년으로 돌아가. 재척기간. 자, 46번. 사기부정. 나왔잖아. 양도세를 포탈했다. 그러면 국세의 재척기간은 이를 부과한 날 수위부터 몇 년입니까? 사기부정 10년이지. 답은 4번. 그럼 7년은 뭐야? 무신고. 그 외에는 뭐야? 5년. 양도세. 그럼 재척기간의 기산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죠? 그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언제예요? 양도세니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재산세라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부과할 수 있는 날. 기산일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 7년, 10년. 재산세, 종부세는 누가 다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7년, 10년. 여기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억해야 돼요. 기산일입니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로부터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7년, 10년. 납세의무 성립일. 일단은 기본적인 거 잘 기억하고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51번으로 돌아가네요. 51번으로 돌아가네요. 51번. 자,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먼저 와 있죠. 피담보된 채권이 먼저 와 있다. 그래서 등기된 재산을 매각합니다. 그럼 매각대금이 결정됐죠? 그럼 전세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 지방세에 우선한다. 이유는 법정기일 전에 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 당의 세죠? 이거는 설정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럼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선하는 세목을 찾아라.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네. 그럼 1번, 2번, 5번은 뭐가 우선해? 신고하는 세금이잖아. 1번, 5번은 신고일과 전세권 등기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에 당하는 세목은 3번밖에 없는 해설 나왔다. 그럼 우선하는 조세 딱 나왔잖아요. 첫 번째 밑줄 그어요. 재산세, 두 번째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큰일 나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 재산에 부과되잖아.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에는 전세권, 저당권 설정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그러나 문제, 신고하는 세금 3개는 저당권 등의 등기일과 조세채권의 신고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한다. 52번,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 전이에요. 전에 저당권이 와있다. 그럼 저당권이 우선하죠. 저당권 설정된 긴설이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에서 증명되는 값소유 토지 A가 공매대금에 대해 그 조세와 피담보된 채권이 경함을 벌인다. 그럼 일단은 저당권이 우선하겠죠? 그런데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하는 조세, 뭐를 물어봐? 재산에 부과된 세금.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에 부과된 세금, 뭐가 있어? 우선 나는 조세가 아닌 거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신고하는 세금. 답이 몇 번? 1번.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은 뭐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의 세는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는 조세를 물어보면 2, 3, 4, 5를 찍어야 되고 우선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신고하는 세금을 찍으세요.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53번. 법정기일 전에, 전이잖아. 그럼 저당권, 뭐가 우선해? 저당권이 우선하죠. 빠른 거. 그런데 똑같네요. 등기사항 증명서. 그 재산을 매각합니다. 그럼 매각 금액이 결정되죠? 그럼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다음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서 이번에는 원래는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러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항상 우선 징수한다. 그럼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언제나 뭐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물어보네요. 아닌 게 아니죠? 그럼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답이네. 그럼 박스, 종부세 O, 등록면허세 X 신고하는 거잖아. 소방분 O, 그다음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신고하는 거죠. X, 본세랑 같이 신고해. 그러나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하면 O가 됩니다. 본세가 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신고하는 거죠. X, 그다음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거죠. X, 항상 우선하는 조세는 두 개밖에 없네. 종부세와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세,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선하는 조세와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다음 54번. 국세, 집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관계에 달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조세채권 관에도 우선순서가 있어요. 뭐가 우선해요? 담보된 거. 담보받은 거 우선. 2순위는 압류하고 3순위는 뭐다? 교부 청구된 조세. 그래도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서, 해설에 딱 나와 있어요.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 그럼 1번은 뭐와 뭐가 부딪혀? 압류와 담보가 부딪히죠? 그럼 국어실력 테스트.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1번 틀렸죠?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어요.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은 딱 포인트가 종부세와 전세권이 부딪혔죠? 그럼 종부세는 언제나 우선하잖아.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우선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취득세와 뭐가 부딪혀? 뭐가 경쟁을 해요? 취득세와 저당권. 그럼 뭐가 우선해요? 취득세 신고일과. 그 다음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니까. 그럼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지자청에 제출한 날. 이 날이 뭐다? 신고일이야. 신고서를 제출한 날. 근데 뭐야? 신고일 전에. 전에. 뭐가 먼저 딱 버티고 있어요? 저당권. 그럼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한다. 빠른 거. 그 얘기죠? 마지막 줄 어쩌고 저쩌고.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전에 저당권입니까? 자, 그 다음 5번. 자, 4번 강제집행. 그 세금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게 뭐야? 강제집행비용. 이런 강제집행비용 등은 뭐다? 국세에 우선한다. 세금보다 우선한다. 일순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뭐와 뭐가 경쟁을 걸려? 재산세와 저당권. 재산세와 저당권이죠? 그럼 무조건 뭐가 우선해? 재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55번. 불복 절차네요. 자, 고지서가 날라와.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나와 불복합니다. 불복해요? 왜 불복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겠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걷어가죠? 그래서 불복, 고지서를 불복하면은 뭐다? 권리를 구제받아야 돼요. 권리를 불복이는 권리를 구제받는데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이것도 3심 제도가 있어요. 세법도. 그럼 1심은 뭐다? 시장군수와에게 하는 2지 2신청입니다. 그 다음 조세심판원장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어.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2심. 그래도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1심은 2신청, 불복해. 그럼 2심으로 돌아가. 심사. 그래도 불복해. 3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네요. 그럼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죠? 2심청은. 2심청은 언제까지 한다? 90일. 결정하죠?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도 90일 이내 하는 거예요. 지방세는 90일이라고요.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해요?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해요. 이유 없다. 기각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기면 인용 결정해. 너가 졌다. 이유 없다. 2신청. 기각 결정해. 그럼 기각은 내가 진 거야. 인용은 내가 이긴 거야. 이유 없다 그러면 뭐다? 기각 결정.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 인용이 이긴 거야. 기각은 내가 진 거예요. 자 그럼 불복해. 불복해 이렇게 90일. 그럼 결정도 뭐다? 90일. 또 불복해. 90일. 그러다 지방세는 뭐다? 대부분 숫자가 뭐다? 다 90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절차. 자 이의신청 하잖아요. 이의신청. 안 하고. 이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규정이에요. 안 하고. 이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가고. 그다음. 이거는 이미 결정이야. 안 하고 가도 돼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면 안 돼. 이 심사는 뭐다? 필수 절차야. 필수 절차를 통해서 행정으로 와야 돼. 바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심을 거치고 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야. 이의신청은 안 하고 이심으로 재심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청구 이심을 안 통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하고도 이심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심은 반드시 거치는 필수 절차다. 이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1번. 역시 90일. 2번, 90일. 90일이잖아요, 다. 자, 3번.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제를 받지 못해. 받지 못해서 이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통지를 못 받아. 그럼 통지를 못 받았잖아. 그럼 또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받기 전이라도. 받기 전이라도 뭐다?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심판은 이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4번.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왜? 행정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뭐다? 혹시나 해서 다른 걸로 제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거는 효력을 못 미쳐. 그래서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결정이 있는 날부터 이거는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래서 압류가 당했다. 그럼 무한대로 공매처분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30일. 그 다음 5번. 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 천재집인이나. 그럼 90일 이내에 못하죠? 그럴 때는 며칠 기한을 더 준다? 14일. 그래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14일 위에는 30일.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자, 넘어가면 나와요. 56번. 자,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나와 있죠? 자, 1번. 과태료잖아. 과태료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죠. 이런 거를 이의신청 받아주면 행정업무가 다 마비가 돼요. 이런 거, 과태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액이잖아요. 그죠? 이의신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2번. 심판청구 또 나왔잖아. 그럼 심판청구는 이심이죠?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아야지만 행정소송이 남아있으니까 압류가 들어갈 때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30일까지 공매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나왔잖아. 30일. 60일 하면 안 돼요. 자, 나왔다.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청구시 심판청구. 시가 이거. 이심이죠? 심사심판은 이심이에요. 그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심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물어보면 필수 절차죠? 그래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심판청구를 물어보네. 필수 절차예요. 반드시 걸쳐서 행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물어보는지 심사심판을 물어보는지 정리 잘해야 돼요. 할 수 없다. 필수니까. 있다. 가 아니라 3번은 뭐가 돼야 돼요? 없다. 걸쳐서 와라 이거지. 그럼 답은 3번. 남은 전에는 엉뚱한 문제. 읽어보는데 만족하고요. 4번 이런 거를 출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읽어봐요. 사촌인의 혈족은 뭐다? 가족처럼 느끼기 때문에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 이런 거를 출제합니다. 다 지역적인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5번. 심사청구가. 자, 90일 이내에 이유 없다. 이유 없다. 네가 졌다. 내가 이겼다. 이유 없다. 무슨 결정? 기각. 그럼 이유 있다. 그럼 내가 이겼다. 이유 있다. 그러면 무슨 결정을 내려? 인용결정. 이렇게. 용어정리.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57번. 자, 공시성달. 자,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송하죠. 그럼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고지서를 발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어. 직접 갖다줘. 공무원이. 교부 송달. 서류를 갖다줘. 교부 송달. 그 다음 우편으로 보내줘. 우편 송달. 그리고 교부 송달. 그리고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쓰려면 컴퓨터로 하는 거. 전자 송달이 있어. 전자 컴퓨터로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부분은 직접 갖다주는 게 교부. 우편으로 배달라는 게 우편 송달. 전자를 통해서 송달하는 전자 송달.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 불가능하면 뭐가 있다. 공시 송달이라는 거였어. 공시는 널리 알리는 거죠. 시군 게시판에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게재하는 걸 공시 송달이라고 해요. 이게 안 될 때 주소가 없거나 외국에 살거나 고지서를 보내도 계속 반응이 없다거나 등등등. 이게 안 될 때.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왔어요.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밑에 해설부터 봐요. 밑에. 밑에.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포인트가 국외에 있을 때. 국내 하면 틀려요. 국외. 그래서 송달이 곤란해요. 그 다음 2번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해서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공시 송달합니다. 그 다음 4번 직접 공무원이 들고 가.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서류를 방문하려 했으거나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두고 오면 돼. 있는 경우는 두고 오는 거를 유치라 그래. 유치 송달이라 그래. 공시가 아니고. 사람이 있어. 문을 안 내려줘. 그럼 벨 딱 누르고 밑에 쑥 놓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 57번 공시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주소가 국외에 있다. 곤란하잖아. 2번 분명하지 않잖아. 3번 사람이 없잖아. 없는 경우. 그 다음 나왔다. 서류를 송달한 장소에 송달을 받을 자가 사람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 그냥 놓고 오면 돼. 이런 거를 공시 송달이라고 하지 않고 유치 송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무 공무원이 두 번 이상. 포인트는 뭐다. 교부 아래에서나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공시 송달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4번은 공시 송달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정당하게 안 받아. 두고 오면 된다. 이런 거를 무슨 송달이라 그런다. 유치 송달이라고 그럽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유치 Shahab